여성 한시 선집, 문학 동네에서 편했습니다. 옛 문인들의 뜻과 정리 담긴 글을 찾아 소개하는 강혜선 교수가 조선시대 여성들이 남긴 한시 작품을 역대 주요 시 선집에서 골라내어 우리말로 옮겼습니다. 책에 실린 한시를 읽다 보면 누군가의 연인, 아내, 어머니로 한평생을 살았던 옛 여성들의 삶에 대한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전해 느낄 수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